네 안녕하십니까 임무건 라디오입니다. 드디어 우리 개막을 했죠? 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개막했는데, 개막 기념으로 박수 한 번 칩시다. 자, 박수 한 번 칩시다 이렇게. 유후! 네, 참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다들 힘들게 3개월 기간 기다리셨을텐데 드디어 이제 개막을 했고 일단 오늘 함께 하게 될 분들은 이제 진행을 맡은 저 4호하고 2호님, 그리고 5호님 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호입니다. 네, 2호님은 역시 자기 소개, 뭐, 윤사 이런 거 안 하시죠? 없어요. 뭐, 아는 사람 알겠지 뭐. 잘 갔죠. 이제 경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네. 자, 우리 첫 경기. 결과는 0대1 패배. 대체 몇 시즌째 우리 지금 개막전 못 이긴 거야? 지금 4시즌째죠? 아니, 꽤 됐죠. 개막전을 진 거, 패배한 거. 일단 지난 시즌 졌고. 아, 지난 시즌 비겼나 우리? 그치, 첫 경기 비겼지. 졌죠. 졌죠. 3대1로 졌잖아요. 아, 맞다. 어, 2016년. 2015년 시즌이. 비겼어. 그치, 그땐 비겼지. 그때 비겼어요. 2대2로 비겼어. 그리고 2014년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상주상무하고 2대2로 비겼네요. 그리고 2013년. 경남과 영도영 무승부입니다. 근데 우리 올 시즌. 아, c. 그래, 아무튼 그래. 진 건 진 거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는. 이거, 이윤님부터 한번 의견 들어보죠. 네. 존경 받아 왔다가 심판님께서 경기를 지배하셨습니다. 정말로. 아, 고 모 주시님. 네. 아, 아주 심판이 좀 지배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제주는 조직력이 엄청나게 좋았고. 선수들도 막강했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긴 잘했어요. 근데 좀 몇 가지의 오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보기를 봤고. 그 직관을 해서도 봤을 때. 중간중간 이제 오심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연맹에서 심판의 권한을 아주 드높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심판님께서 경기를 지배했던 경기가 하니까. 좋습니다. 새로운 레전드가 떠오를 것 같아요. 아, 그분이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는 항상 주심을 맡으시는 분들의 어떤 판정 때문에. 다른 팀 선수 이름은 몰라도 주심 이름은 알아요. 그래요. 다 안다니까요, 우리는. 이름 모르는 주심 나오면 걔는 일단 평탄을 먹고 들어가네요. 하하하하. 그 정도예요, 이제. 네. 아, 진짜 하여튼 가슴이 아픕니다. 저기 심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물론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주고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죠. 심판분들.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비디오 판독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죠. 네. 그 비디오 판독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래 하셔야죠, 심판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어느 순간 너무 결정적인 의심으로 인해서 저기 옷을 벗으시게 되고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 아프죠? 네. 특히 저기. 이제 초성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기억. 시옷. 키읔. 아니, 금모씨라고요. 그냥 금모씨. 네. 그. 참. 음. 이름. 입에 담기셨네. 국제심판. 그러니까 국제심판 경력도 있으신 분이 대체 오프사이드 룰을 왜 모르시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좀 정신 좀 차리셔서 집중 바짝 하셔서 좋은 판정, 행복한 K리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원님께서는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셨는데 저기 오호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여러 축구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SNS 그런 데 보면은 경기력이 많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일단 제주를 보면요. 제주는 AC 1, 2차전 동안 고격력이고 수비력이고 뭐 굉장히 좋았던 팀이에요. 그렇죠. 조직력이고 시즌 초인데도 거의 완성형에 가까웠거든. 특히.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쓰리 백이 그냥 거의 완성형에 가까웠어요. 이게 시즌 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특히 그리고 걔네들은 용병 중에 3명이 모두 공격수에요. 이 정도로 공격력이 엄청나게 또 마강한 팀이거든요. 특히 이창민이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포함된 중원의 빌드업도 또 어마무시하고요. 권순영 선수가 사실 실질적인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팀인 거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기영 감독으로서는 선택을 해야 했을 거예요. 홈에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의 파이브백에 가까운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꺼내든 거겠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할게요 제가. 네네네. 굉장히 견고하고 건실한 수비진 저도 굉장히 기쁘게 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오호님 하신 말씀에서 진짜 많이 공감은 하는데 네네. 하나 제가 정말 공감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네네네. 결과는 매우 나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이제 득실로 계산 안 하잖아요. 지금 우원님께서 잠깐 작년부터 바뀐 둘에 아직 적응이 잘 안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골 내지 두 골 놓고 예를 들어 뭐 한 5대 4 이렇게 졌으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실점을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득점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득점으로 됐다. 네. 그래서 득점을 못 올리고 우리가 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승점 1점이라도 땄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0대0 무승부라도 네. 그게 나은데 지금 승점이 아니라 다 득점 우선 룰이잖아요. 지금 리그 결산을 할 때 네네. 그래서 득점 없이 패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지금 좋지 않다. 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5대0으로 지나 1대0으로 지나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차라리 5대1로 지는 게 1대0으로 지는 것보다 나아. 정말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지?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거잖아. 지금. 득실로 계산을 안 하잖아요. 우리 득실 계산했으면 진작에 저기 작년에 수원FC하고 우리하고 이제 했을 때 이제 그게 안 나오죠. 뭐 3골차로 수원FC가 이기면은 뭐 자기네가 올라가고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 득실차가 많이 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득점을 못하고 졌다라는 점에서는 5대0으로 졌나 1대0으로 졌나 어차피 똑같아. 결과적으로. 음.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지켜보면 우리 기분은 좀 다르긴 해요. 물론. 근데 이제 기분이랑 그거랑은 또 별개니까 이제 그 부분 좀 짓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일단 득점 못한 건 아쉬워. 그런데 작년 개막전처럼 이도 저도 아닌 경기력이 아니었다는 거는 저는 만족스러워요. 아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 만족스러웠다. 그렇죠. 확실한 컨셉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선수비 후 역수비지만 적어도 이제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져가려는 시도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물론 아직 공격 전술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고 굉장히 무디긴 하지만 네.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에는 저는 굉장히 또 만족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일단 수비력은 굉장히 더 만족을 했어요. 네. 거의 파이브 백에 가까웠지만 네. 네. 밀집 수비 형태로 굉장히 강한 또 압박 수비도 하고 네. 몸을 날리는 미친 태클 막 밑에 미친 선방 뭐 이 정도면 수비는 뭐 자꾸 작년을 얘기하는데 그 작년이 그만큼 호러쇼였어요. 그 호러쇼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사실. 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경기력 관련해서 이원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어 저도 경기력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 다만 이제 포메이션에서는 4일 4일이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3백 또는 파이브 백을 이제 주로 이용을 했고 물론 탄탄한 수비와 그 라인을 지키는 부분에서 우리 수비력이 그래도 작년 같은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좀 막 승을 쌓을 때 같은 그런 탄탄한 수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드필더에서 공을 운반해서 골까지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자니 한 방만 누리기에는 좀 그 어려웠고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분호자 선수나 체포만 선수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웨슬리 선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보여준 게 없었고 네. 약간 아쉬운 건 아무래도 달리 선수. 그렇죠. 달리에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보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또 움직임이 있었더라고요. 다만 이제 발이 아직 안 맞았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달리 같은 경우는 몇 경기 더 지켜봐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고 네. 전반적인 경기력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주의 수비도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그리고 공격이 매우 막강했었고 어떻게 보면 1대0으로 진 거가 좀 다행스러울 정도의 그런 경기였지 않을까. 다행이죠 사실. 네. 좀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면 1대0이 좀 다행이다 싶은 거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그래도 한 골을 넣어줬으면 찬스가 있었을 때 그거를 좀 잡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두 분 하신 말씀에 대단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봤냐면 경기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죠.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저는 좀 찝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송시우 선수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네. 많이 실망스러웠고요. 참 좀 뭐랄까 그 송시우 선수에게 뭐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하고 긴 시간 뛰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2군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던 윤상우 선수가 오히려 그립더라고요. 왜? 윤상우 선수 우리 지난 시즌 마지막 10경기 동안 악착같이 수비해줬잖아요. 네. 사실 송시우 선수가 수비에 있어서 네. 그렇게 어떤 적극성을 보여주고 뭐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도 물론 뭐 나름대로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 거 알겠는데 수비에서 그렇게 큰 기여도가 없었죠. 일단. 공격에서는 뭐 더더욱 없었고. 수비 가담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가담이 안 되더라도 공격에서 좀 도움이 됐다면 괜찮았을 텐데 공격도 좀 많이 아쉬웠죠. 특히 어떤 드리블도 잘 안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대로 된 어떤 그게 없었다라는 점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이거는 좋으면서 아쉬운 건데 박세직 선수 대단히 좋았습니다. 아 매우 좋았어요. 좋았어요 정말. 네. 근데 이제 5월 달에 떠나니까 젠장. 왜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터지지 갑자기. 왜 이러지. 아니 그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까지 들었었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 박준태 선수 있었잖아요. 네네. 부산에. 예. 그 박준태 선수가 조금 뭐랄까 헤맬 때 어제 송시우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약간.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박세직 선수 남고 송시우 선수 대신 가죠. 군대 가서 터져서 다시 오면 되잖아. 너무 너무 과혹한 말이다. 아 너무 그런가. 어떻게 사람 뭐 군대 가라 그래. 말을 해도 그런 말은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군복무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 군복무 안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저기 인천이랑 저기 5년 재기약 이런 거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입대해가지고 이제 박준태 선수처럼 이렇게 한번 확 펴가지고 인천 돌아와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롱런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작은 바램을 예. 이제 송시우 선수에게 갖게 되었고요. 그 박세직 선수 정말 좋았고. 그리고 어제 좀 제가 아쉬웠던 게 달리 선수도 사실 그래요. 그 발이 안 맞게 뛰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는 선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워낙 피지컬이 훌륭하고 이제 높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체력적으로 문제만 없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받습니다. 뭐 패스가 좀 잘 안 맞고 했던 건 뭐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수비라인에서는 김경민 선수 이야기를 또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우 마음에 들었어요. 네. 김경민 선수 수비 좋았어요. 수비 좋았는데 조금 뭐랄까. 우리가 지금 이게 3백 거의 3,5,2 전형 비슷하게 뛰었던 걸로 저는 봤거든요. 이게 뭐 포메이션이 큰 의미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런 식으로 봤는데 우리가 너무 미드필더 싸움에서 많이 밀려서 그런지 거의 전진을 못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김경민 선수가 물론 이제 빌드업까지 짊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 알지만 미드필더에서 수자 싸움을 해줘야 되는 순간 좀 빠르게 전진해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조금 들었었고요. 그리고 김도혁 선수 훌륭했습니다. 뭐 경기력을 떠나서 본인이 우리에게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렇죠. 네. 그거면 됐고. 김도혁 선수가 나가고 나서 교체로 들어왔던 이정빈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셨나요? 저는 굉장히 잘 봤는데. 이정빈 선수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김도혁 선수가 보여주었던 어떤 전달력이 없었어요. 이 김도혁 선수가 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면은 김도혁 선수하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팀에 기여를 해줘야지만 하는 거고 이제 사실 그 시점에 이정빈 선수가 투입됐을 시점에서는 이정빈 선수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수비가 아니라 골에 근접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심지어 이제 80분 좀 넘어가지고 이제 한 명 퇴장당했잖아요. 네. 박진포. 네. 박진포 선수가 나갔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격을 열심히 진행을 했죠.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만들라고. 근데 이제 이정빈 선수가 그런 시점에서는 꼭 득점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득점에 굉장히 가까운 장면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 주었어야만 그 교체도 성공적인 카드였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이라도 좀 골에 근접한 장면. 제가 기대가 너무 큰지는 모르겠어요. 이정빈 선수에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 신인이니까요 신인. 신인이니까. 네. 감안은 하죠. 저도 감안은 하는데. 어쨌든 김대혁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온 선수라는 거. 그 점에서는 아무리 신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달려 들어주어야만 하지 않나. 저는 이정빈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고. 웨슬리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채프만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또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우자 선수 대단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좋았고. 이윤표 선수도 자기 목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후반전에 이제. 저는 잘했다고 봐요. 공격지까지 올라가서 정말 안간힘 쓰는 모습. 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렇죠. 물론 실전 장면에서 마그노를 마크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았죠. 아무튼 우리 선수들 어제 경기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기영 감독님께서도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나와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감독 역량을 갖추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본 것 같은데요. 일단 화가 나는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죠. 화가 나는 부분. 어제 경기 우리에 패배했는데 패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난다기보다는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네. 교체 타이밍이 좀 아쉬웠어요. 교체 타이밍. 네. 저희가 교체를 77분에 이제. 김도혁 선수 나가고 이정빈 들어갔고. 또 79분에 누구였죠? 기억이 안나니. 세프먼 들어왔죠. 아 맞다. 79분에 이제 김경민 선수 나가고 세프먼 들어오고. 이제 82분에 송시우 선수 나가고 웨슬리가 들어왔죠. 웨슬리. 그렇죠. 문선민인 줄 알았어? 응. 준비하는 거 보고 외국인 같이 생겨가지고 문선민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기분이 많이. 이마 상처됩니다. 하하하하. 아 이마 때문에가 아니고. 원래 아시아 코토로 들어온 거잖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맞아. 하하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진짜 웨슬리인지 몰랐다가, 웨슬리 나온다 해서 나 솔직히 좀 놀랬어. 음. 아시안 코토스웨덴인. 하하하하하하. 문단 수지. 문단 수지. 이렇게 연속으로 교체 카드를 3장을 꺼내들었는데. 이렇게 10분에서 15분 남짓한 시간은 그 어떤 선수라도 뭔가를 보여주기 사실 어려운 시간대거든요. 사실 양쪽 윙어로 선발 출장을 했던 김용환 선수라든지 송시효 선수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더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김경민하고 채품만 선수 교체해줬잖아요. 이 교체는 결국에 이윤표 선수를 최전방을 올리면서 생기는 센터백이 빈 자리를 김경민 대신에 채품만으로 채우고 채품만이 이제 더 빌드업을 좀 해주겠다 이런 의도로 좀 전 읽었거든요. 물론 그 선택이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대0 이겨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지고 있던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꺼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사원님 말씀하신 대로 1대0으로 지든 5대2로 지든 어쨌든 지는 건 똑같은데 어쨌든 한 골이 넣어야 되지 않았나. 네, 그쵸. 그쵸. 이윤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김용환 선수하고 송시우 선수를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용환 선수가 좀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후반 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었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골 찬스를 놓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뭐 문선민 선수라든지 빌드업 과정에서 좀 템포가 늦어지는 경향도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윤표 선수가 오른발을 또 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오른발도 생각보다 잘 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두 번 이외에는 이제 또 왼발로 차기 위해서 템포가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약간 이윤표 선수가 이제 물론 주장완장을 받아서 이제 또 썼잖아요. 그렇게 뛸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최고의 베테랑인데 약간 이번 경기에서는 분호자를 쓸 거였으면 차라리 김대중이 들어와서 아예 쓰리 백으로 갔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살짝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이 이야기한 지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고 우리 경기 졌잖아요. 네. 경기는 졌지만 맨 오브 더 매치 한번 뽑아봅시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인천 유나이티드FC의 이제 골수 빠돌이들 정신 나간 놈들 뭐 한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인간 잉여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상대팀 선수는 뽑지 않습니다. 상대팀 선수가 왜 뽑아야 되죠? 그래도 우리는 안 뽑아요. 왜 뽑아야 되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새끼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팀이 아니면 다 인간 쓰레기야. 우리에겐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우리 팀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 일단 한번 뽑아보고요. 아쉬웠던 선수는 아까 사실 저는 이제 충분히 얘기했는데 다른 두 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맙시다. 우리 팀 선수는 못해도 내 새끼야.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하고 너무 좀 아쉽긴 하다 근데 태희는 킥을 좀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럼 한번 뽑아봅시다. 이거는 이윤님 먼저 한번 들어보죠. 맨 오브 더 매치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같아서는 이태희를 뽑고 싶은데 네 그 좀 원래 태희는 잘하잖아요. 네 원래 잘했으니까 원래 잘했으니까 저는 분호자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분호자랑 달리 셰프먼 이 세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레이 영상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네 또한 전략하고 전술의 좀 보완을 위해서 구리람전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나왔던 거는 일본 전지훈련에서 경기를 몇 번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기대감이 정말 컸는데 그 기대감을 분호자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큰 키에서 나오는 제공권과 그리고 안정적인 수비력과 침착함 맞아요. 침착함이 정말 컸죠. 처음으로 K리그 경기를 뛰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했고 진짜 마치 요니치에 버금가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의 MOM은 분호자 선수로 증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우님은 어떤 선수가? 그러면 저는 이태희 선수 뽑도록 하죠. 아 이태희 선수요? 일단 저희가 20개의 슈팅하고 11개의 유유 슈팅을 허용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한 골만 실점한 건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봐요. 저는 실점에 그 가까운 몇몇 장면들에서 이제 수비수들이 미친 몸을 날리고 했지만 네. 이태희가 또 빠른 판단으로 골을 막아낸 것도 있었고 또 좋은 선방을 보여준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사원님이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골킥은 좀 많이 아쉬웠고 네. 근데 이 골킥만 이제 보완을 해준다면 이태희는 인천의 당당한 주전으로서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는 최종환 선수 뽑겠습니다. 오 네네네. 불꽃투원 그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쵸. 투지의 새로운 아이콘이죠. 진짜 사실 박대한 선수가 떠나면서 걱정이 좀 있었어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박대한 선수 물론 열심히 뛰고 투지 있고 많이 뛰고 다 좋은데 사실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솔직한 말로 음 활동량으로 좀 커버하던 선수였죠. 사실 물론 이제 측면 수비수라고 하는 게 기동력 싸움인 거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제의 최종환 선수는 팀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나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판에 교체 다 한 다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아 마음 아팠어요. 저는 진짜 얼마나 얼마나 아팠겠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저도 많이 놀랬어요. 사실 저는 실러 나갈 줄 알았어요. 그때 안 그래도 지금 며칠 전 탈레티코 마드레이드 토레스 선수가 또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많이 철렁했거든요. 설마하고 그래도 그래도 팀을 위해서 고통을 참고 이렇게 다시 뛰어주는 최종환 선수의 모습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천의 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라운드의 맨오브더매치로 최종환 선수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잘해주었으면 하는 선수 한 명씩 꼽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교체병단에서 못 나온 문선민 선수에게 기대를 좀 벌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경기에서 윙어들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문선민 선수의 역할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단 폼은 일시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부주장으로서 경기에 나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선민 선수에게 바라는 롤이 있잖아요. 공중볼을 세컨볼을 따내서 그거를 득점으로 연결하고 역습의 시발점이 되고 이런 역할들이 많은데 근데 왜 공중전이 왜 나왔나요? 문달리라서 자꾸 헷갈리시나요? 세컨볼 대신에 공중볼을 할까 그렇게 선택했었어요. 아무튼 문선민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만큼 그것을 충분히 해줘야죠. 1라운드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다음 라운드에 공격적인 라인업을 쓴다면 아마 문선민 선수가 기용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부주장으로서 팀에 도움이 되는 승점 3점을 얻어올 수 있는 귀중한 득점들을 만들어내고 기회를 창출해줘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원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저도 문선민 선수 하고 싶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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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요. 두 선수를 좀 꼽아보고 싶어요. 하나는 등본은 28번 이시균 선수. 안 뽑으면 좀 섭하죠. 네. 이게 지금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이군에 데려가서 훈련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팀은 올 시즌에 이시균 선수가 자기 몫을 반드시 해줘야만 해요. 어쨌든 경험이 있는 선수가 자기 몫을 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특히 공격진에서 그런데 달리 선수는 K리그 처음이고요. 김보섭 선수도 아직 어린 선수고요. 결국에 우리팀 스트라이커로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필요한 순간에 이시균 카드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원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챌린지 임대에 갔다 왔잖아요. 이위균 선수가 충분히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대에 가서 물론 임대팀은 부천FC 였습니다만 그곳에서 대구 경기 준비하고 하면서 본인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연구를 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스쿼드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죠. 클래식으로 승격을 했지만 거의 그대로죠.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큰 그거를 못했고 조정력으로 승부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라운드 대구 원정 경기 같은 경우는 이위균 선수를 한 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위균 선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인 선수 중에 명성준 선수 제가 이 친구를 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도 운동선수 축구 선수잖아요. 프로 선수 나름대로 도끼를 품은 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공격진에 있는 김진이아 선수하고 김보섭 선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친구가 능력이 없는 선수였으면 일군팀에 올라왔겠습니까? 이 친구도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일군팀에 합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눈이 다 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는 형 눈 사시라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 대가리 박아요. 이기는 형님께서 눈이 사시가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을 하셨어서 명성준 선수가 일군 스쿼드에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모습이 보고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 저번에 2월 26일 날 청도를 갔다 왔어요. 청도를 갔다 왔는데 오가리 짬뽕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오 정말요? 오가리 짬뽕이라고 오징어가 통짜로 들어가 있고 갈비떼가 통짜로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요것도 하루에 한정수량만 판매하더라고요. 갈비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는데 그때 박꼬치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박꼬치님이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저 쟤 아는데 어제 본 것 같은데 왜 또 누구더라 하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박성철 코치님 박성철 코치님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박성철 코치님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아니면 주변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그때 뵀는데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는 청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홍시 유명한 데 있잖아 아이스 홍시라고 정상도 청도요? 거기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가서 아이스 홍시를 먹고 왔나 한겨울에 잠깐 말 같지도 않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명성준 선수 아버님께서 청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카페도 하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에 카페도 하나 있다는데 여기는 제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보 가지고 계신 분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가보게. 그리고 혹시라도 명성준 선수 혹은 명성준 선수 아버님께서 들으신다면 인천 유나이티드 시즌권 소지자는 그래도 한 5%는 할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어려운 할인하는 게 너무 복잡해. 안 받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저기 인원수가 많아지면 저기 사주기도 힘들단 말이야. 거기는 근데 큰 데가 아니에요. 그 공간이 아 조금 해요?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씩 가서 먹는 거는 좋은데 단체로 가서 먹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맛이 너무 좋아. 깔끔하고 아주 훌륭합니까? 매콤함이 또 살아있어요. 짬뽕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호님께서 청도에서 인모거 관리자들에게 오가리 짬뽕을 쏘시는 걸로 이렇게 한 달에 지금 몇십만 원씩 남아오고 있으니까 지금 네. 이호님이 소개했는데 이호님이 책임져야죠. 아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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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시즌 1라운드 경기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대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은 대구전 방송은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날 업로드가 됩니다. 기다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호님과 이제 오호님의 인사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팬분들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서 경기장 위에서 뛸 수 있도록 인천 응원과 박수 보내주시고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비난은 사제해 주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경기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라운드는 또 아쉽게 패했고 개막전 승리는 또 다음 회로 미뤄지게 됐지만 2017 시즌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아직 37 라운드나 더 남았고 시즌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선수감독 코칭스태프들 믿고 더 많은 응원하고요. 배구원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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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